그들은 정말 두렵다. 제가 586 운동권 세력이나 핵심 세력이나 그리고 또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의 마음속을 들어가서 들여다볼 기회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언행을 통해 가지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4.15 부정선거 여기 틀렸네요.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2주년 현재 모습은 소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작은 주제는 야반도주를 왜 그들은 시도하는가.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중범죄를 범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조선의 사슬은 제목이 검찰총장 면담을 피하면서 침묵 모드를 유지하는 문재인 비리덕기법 찬성하는 건가. 비리덕법은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행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거죠. 국가의 근간인 행사법 체계를 본인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것을 두고 사슬은 비리덕기법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안한 거죠. 역대 어느 정권에서 나가는 그 전날까지 이렇게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그 보호법안도 무슨 특별 법안이 아니고 그런 한나라의 행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종류의 무리수를 초강경수를 두는 것은 다르게 보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행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172명 가짜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입법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5월 초까지 이 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검찰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표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국민 피로와 정치 혐오를 키워서 안 된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오수 총장의 면담을 사실상 거질했다. 청와대 측은 국회 결정 전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 책임자이면서도 이 법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뒤로 빠진 것이다.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수혜자가 문 대통령인데 이분이 뒤에서 진두지휘 안 하겠습니까? 늘 해왔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를 힘으로 밀어붙인 바 통과시켰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대선 공략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도 안 돼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무너뜨리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다. 수사권 박탈은 검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지지화도 맞지 않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법안 저지에 찍을 걸겠다며 탄핵까지 자청한 판국에 면담을 피하면서 숨는다면 책임해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보통 인간이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보호법안을 각자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나가는 전날까지 이렇게 악행을 거듭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한다면 자기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국가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방조한 셈이 된다. 이번만은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 세우고 상식 회복을 요청하길 바란다. 인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안 하겠죠? 겁이 나니까. 겁이 엄청 나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막판에 그냥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간방 갈 것 같으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그의 의중을 받들어서 586 운동권 핵심 정치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겠죠. 아마 강행하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과거에 위성정당 그런 갈 건도 그렇고 하겠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린 사람이니까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매우 높다. 문재인이란 사람에게 상식과 그런 이성을 바라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이어서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러운 과정을 보면 되니까. 다시 여러분들 사설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정사 5점법안 통과를 막을 책임이다. 박병석 씨는 과거에 아마 중앙일보의 논술위원으로 끝을 맺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문희상 씨 욕 엄청나게 먹은 거 아시죠? 막판에 그렇게 욕을 아주 말로 받고 그냥 그렇게 갈 가능성이 박병석 씨가 그런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문희상 씨가 아마 아들 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세상의 추측에 대해서 상당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정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오명을 남기고 나갈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 사건 완전 박탈법안 검수완박에 4월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일 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가 목표라고 한다. 국회에서 172석으로 폭주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 이 172석이 바로 4.15 총선을 통해서 획득한 소위 엄청난 저가 볼 때는 내란제를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각을 막으리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시도를 해기 쪼개기로 무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회 해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된다는 국회법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편법을 이미 민주당은 여러 번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해기 쪼개기와 법안 상정은 국회의장이 협조해야 된다. 정권이 자기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무두함을 막는 일이 바로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려 있다. 박병석 씨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의원 육선을 하는 동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종결라는 투표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작년 8월 달에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언론징벌법 상정을 거부한 전례도 있다. 그 때문에 민주당의 강성 초선 의원들에게 GSCG라는 욕설을 듣기도 했다.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은 5년간 정권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한다는 전 세계 어떤 국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거나 박병석 의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국익이 국회의 기준이라고 했다. 그 기준에 따라 이 법안을 안 된다고 손을 내야 된다. 잘못하면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오점을 찍는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렇게 5월 9일 날 퇴임하는 대통령이 5월 첫 주까지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만큼 불안한 겁니다. 그만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인선님입니다. 참으로 비급하기 짝이 없는 자다. 비급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3구 대선을 통해서 충분히 목도한 바와 같이 2017년 대선 이전부터 좌파 영구직권 좌파 장기직권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진 모든 5대 공직선거를 다 도덕질을 했습니다. 사전선거를 거대하게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정권 하에서 부정선거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까지 모두 5번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자주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가슴이 덤벙덤벙합니다. 얼굴이 화끈화끈할 겁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감정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정경선님 의견입니다. 임기 5년의 끝자락, 퇴임을 앞두고 위원인 금수완박 법안을 법률로 국무위에서 가결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부의장 김상희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미국을 가버리고 문재인은 거부권 행사를 안 낳는다고 본다. 정해진 술술을 따를 것이다. 다만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수로 넘어가고 2월 1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판결은 가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한마디로 개판을 치고 가는 겁니다. 나라를 사유물로 해가지고 내란을 벌린 자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은 내란을 저지른 겁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으면 인간은 모든 종류의 공동체에 우예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악함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부정선거를 그야말로 발본 세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그런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저는 본래 사람을 그렇게 크게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뭐 우 따라가거나 이런 걸 잘 안 하죠. 과거에 우리 집이 이제 멸치어장을 했기 때문에 멸치가 소위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바닷속에서 한쪽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저는 그런 것을 아주 젊은 날부터 싫어해가지고 매사를 아주 냉정하게 봅니다. 한동훈 씨. 앞으로 행보도 봐야겠죠. 그러나 똑똑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시피 배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말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비유를 잘합니다. 비유를. 머리 회전이 좀 빠른 사람들은 이 비유를 같은 말을 하더라도 비유를 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참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정치, 삼류, 경제, 이류 이런 발언은 아주 압권이었죠. 이게 아주 악건입니다. 금수완박은 야반도주극이다. 금수완박이 여러분 야반도주극이라는 겁니다. 금수완박은 야반도주극이다. 한동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반도주극을 왜 하냐. 야반도주를 해야 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를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복한 겁니다. 자인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쏘이다라는 것을 자백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금수완박.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5월 9일 날 퇴임하는 대통령이 6일 전에 여러분들 통과시키고 할 법안이 바로 그걸 자복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당의 금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은 검찰을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민주당의 금수완박 입법 시도는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입니다. 여러분 야반도주를 왜 합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야반도주들이 흔했죠. 빚을 지고 조용히 그냥 시골에서 서울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곳으로 그냥 도망가는 것이죠. 야반도주를 왜 하죠? 야반도주를 왜 합니까? 야반도주를 할 짓을 했기 때문에 야반도주를 하는 것이죠. 야반도주를 해야 될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 야반도주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586 운동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그냥 뒤엎는 대한민국의 행사법 체계와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그 짓은 바로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다. 이렇게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범죄자들이 지금 모여서 범죄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멋진 이야기죠. 야반도주극을 왜 하냐? 죄를 지었으니까. 또 여러분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후보가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다. 국민들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선거 부정이 가장 클 거라고 보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비리도 크겠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의 주범이 문재인 대통령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사람들은 바보 천치도 아니고 가재 개 붕어도 아니고 소새끼 돼지새끼 염소새끼도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범죄가 뭡니까? 선거 범죄인 거죠. 선거 범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처근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의 모모한 수석들은 다 관련되어 있죠. 윗사람의 뜻을 받더러 하지 윗사람의 뜻을 받더러 한 거죠.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켜야 되니까 그 한 것만으로도 문 대통령은 양산사제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범죄자들은 사실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서민 신생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조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적극적으로 심대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국까지 벌려야 되는지 국민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늘 제가 강조해왔듯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정도로 선악 개념이 없고 합법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사악한 집단이라면 이렇게 검수완복도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의 종말과 악의 종결과 악의 최후 심판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되면 법상 규정돼 있는 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권한으로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할 수 있던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고 있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마는 음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왕정이 아니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왕정이 아니니까. 그냥 5년직 선출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만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는 불소추 그런 특권이 주어지지만 대통령직을 벗어나고 나면 당연히 재임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하늘을 가리듯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 죄를 받는 것이죠. 범죄의 혐의로 수사대상 1순위에 오를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검수한 법을 주적하는구나. 기사를 보고 J.K. 박윤규림이라는 그런 분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는 새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한 반대 입장을 밝힌 드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똑똑하니까 합리적인 거죠. 똑똑하니까 논리적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상당히 비유적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야반도주국 하지 말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핏대 세우는 것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언유나 비유를 잘 사용하죠. 또 진중근 교수도 똑똑하죠. 생각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말대로 국민들이 이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더 큰 피해가 돌아갈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범죄수사가 일체 중지가 되는 거죠. 이상한 상황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말이 안 된다. 사실상 검찰개혁에 관한 어떤 합리적 이성적인 토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문장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분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국을 비교적 좀 예리하게 분석하는 편인 진중근 교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겁이 나는 겁니다. 겁도 보통 겁이 아니고 엄청나게 겁이 나는 겁니다. 왜 겁이 납니까? 그들은 내란제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제.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내란제를 범한 겁니다. 누가 범했습니까? 586 운동권 핵심 세력들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작품으로 뭘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모든 5대 공직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내란제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다른 잡다한 여러분들 그런 종류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물론 나쁜 일이고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세발의 피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무슨 잘했다 못했다 이런 대상이 되어서 부정선거는 무조건 뭡니까?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란제를 범하는 겁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제를 마련해서 모든 국가들은 최고의 행벌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뭘 했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회의 기능을 그냥 그야말로 왜곡시킨 겁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두는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는 것 이 짓을 한 겁니다. 국회 권력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수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검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살상파괴 또는 약단 행위를 지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검고에 처하고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검고에 처한다. 간빵이 미어 터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내란제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퇴임 6일 전에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켜 나가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586운동권 정치인 그리고 지금 날뛰고 있는 민주당의 수뇌부는 모두 다 압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짓이 바로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이런 부정선거를 무진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릴 수 없고 덮을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증거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숱한 방해공작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유애국시민들과 전문가들이 4.15 총선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규명하게 뛰어온 그 결과 현재 4.15 총선의 2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풍경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과 좌불안석에 뜨는 소위 부정선거의 주범, 종범, 공동정범 부역자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검수완박법안으로 이미 죄는 자복된 겁니다. 우리는 숨겨야 될 죄가 너무 큽니다라는 부분을 자복한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안이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봅니다. 2022년 또 3.9 대선 부정선거란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2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우선 제주광역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광역시 제주도의 3.9 대선 여기도 점을 하나 딱 찍어야겠네. 3.9 대선 제주도 3.9 대선입니다. 무진장 조작을 했습니다. 제주광역시에서 일반적으로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광역시 그리고 제주는 4.15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조작청정지역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경한 강력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주광역시의 3.9 대선은 여러분들 제주광역시는 두 개의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주특별시 선거구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2022년도 3.9 대선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에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각 후보가 사전투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입니다. 숫자가 아주 적은 거소선상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관내, 관내, 제외국민투표를 다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성하고 있는 제주서기표시하고 제주시에 바로 각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확실하게 듬뿍 집어 넣어줬기 때문에 항상 이재명 씨는 뭡니까? 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플러스고 제주시에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폭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5% 정도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실제로 얻은 표에서 상당수를 빼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에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냥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숨기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여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대체 표도독질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도독질을 이만큼 했습니다. 표도독질을. 여러분 표도독질을 한 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표도독질은 2번입니다. 2번의 맨 끝을 가시게 되면 39,212표를 도독질을 한 겁니다. 39,212표를. 초록색의 맨 끝입니다. 약 4만 표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조작을 통해 39,212표를 만들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완벽하게 투입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투표함을 까보게 되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최종 결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입했느냐. 19,606표를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더해 주고 그리고 19,606표를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얻은 98,127표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결과가 얼마 나왔는가 하니까 10만 5,789표를 이재명 후보가 얻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6만 8,571표를 얻은 것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주특별자취도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조작한 그런 수치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빨간색은 추정치입니다. 발표된 것이 아니고 추정한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숫자가 일본의 맨 마지막 숫자입니다. 19,6062 이것이 사전선거에 참가한 투표자 수입니다. 그래서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명 사전투표 참가자 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전투표의 참가한 수는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악을 가능합니다. 이 19만 6,062명 19만 6,062표에다가 10%를 이번에 3구 대선에서는 조작했습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총 20%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19만 6,062표의 10%가 되면 19,606.2표가 됩니다. 0.2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0.2표를 그냥 제외해 버리고 19,606표를 전산조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글맞는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606.2표 이렇게 0.2, 0.3, 0.5 이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반올림에서 수행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증거물들 전산조작의 증거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시도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종류의 선거 데이터에 조작 데이터들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또 협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10%를 구하는 과정에서 0.2표, 0.7표, 0.5표 정도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 다 반올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보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딱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7 이런 짓을 엄청나게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엄청나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구 대선의 범죄자들이 바로 훔친 총표수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질적으로는 득표율이 43.96%를 얻었지만 53.96%를 10%가 뚝 뛰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제주시에서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눌렀었는데 50.06%를 얻었는데 10%를 빼앗겨서 34.97%, 10% 이상 빼앗겼는데 이렇게 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도 참고사항으로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선거구인 제주시입니다. 제주시의 옆에 업동이 쫙 나옵니다. 도도동, 이호동, 외도동, 노영동 쫙 나와서 03부터 028이니까 25개의 동이 있네요. 이 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한 곳을 제외하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딱 한 곳 제외합니다. 한 곳이 어디죠? 한 곳이 우도면을 제외하고 모든 곳이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도표만 보더라도 다 이런데 어떻게 모든 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나오냐. 앞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를 훔쳐 가지고 숫자를 내려놓으니까 마이너스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앞에 계시다 왕창표를 몰아줬으니까 다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플러스 2%에서 11%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에서 모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 25개 동에서 전부 한 곳을 제외하고 한 곳을 제외하고 24군데에서 25개 동 가운데 24개 동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기준입니다.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런 기막힌 짓을 바로 했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런 취임을 끝까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똑똑하니까 이런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사건 수사 똑부러지게 할 거 아닙니까? 사건이란 것도 100개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도 핵심을 그냥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냥 사건 수사를 잘할 거 아닙니까? 나쁜 놈을 때려잡을 때 뭘 잘해야 됩니까? 나쁜 놈은 어떤 짓을 했는지 핵심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핵심을 때려잡아 못하니까 조갑제나 정주주의자 헛소리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헛소리를 한 것은 자기 머리를 탓해야 되는 것이죠. 우둔하니까 복잡하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형 사건을 검사로서 많이 수행했다고 하는데 검사란 게 딴 거 아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검사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일을. 사건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을. 나쁜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나쁜 놈은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나쁜 놈들이. 이 나쁜 놈들이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2년 동안 검사일을 해온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가. 나쁜 놈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밝히고 있습니까? 안 밝히지 않습니까? 채널의 광고 수입이 극감하고 그냥 채널이 탄압이 되니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를 도덕질했냐? 제주시에서 도덕질한 것은 여러분들 이번에 맨 끝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7755표를 여러분 도덕질한 겁니다. 27755표.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위조 투표지를 몇 표나 집어넣었습니까? 여러분 1번의 맨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13만 8774명입니다. 13만 8774표 가운데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밀어준 겁니다. 10%가 13,877.4표입니다. 0.4는 반올림 처리해서 그냥 제거해버리면 13,877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서 13,877표를 그냥 도덕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3번 발표 득표수가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제주시에서 사전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겼습니다. 49.10대 44.91로. 그러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총조작 20%입니다. 얼마가 여러분 생겼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4.91대 39.10으로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자비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도 해야 되고 검수완박 할아버지도 해야 되고 검수완박 손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절대 취임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하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발악하는 이유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권력에서 이런 짓을 다 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에서는 2만 7,755표를 조작질을 해 가지고 실제 득표소에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49.10%대 44.91%를 승리했음에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조작 결과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자리에 보면 54.91%대 39.10%로 윤석열 후보가 크게 패배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겁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한 권력이 여러분들 서기표시입니다. 여러분 서기표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 또 3구 대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기표시 읍면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여러분 서기표를 보시면 여기서 03부터 19번이니까 16개입니까? 1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정업, 난원업, 성산업 이렇게 해서 16개입니다. 16개 모두에서 뭡니까? 윤석열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까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종류의 분포는 미친 결과입니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엄청난 표를 빼앗거나 엄청난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모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고 모두 플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대역죄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런 반역죄를 여러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런 모반죄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런 내란죄를 여러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숨길 수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낱낱이 그들의 범죄를 아우성치고 정언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을 그들을 몰랐을 겁니다. 국민을 개와 돼지나 염소나 소새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작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에 있는 분들은 표를 얼마나 도덕질 당했느냐 11458표를 도덕질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수 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의 맨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11458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작치입니다. 11458표만큼 표를 훔친 겁니다. 그중에 절반인 5729표는 여러분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5729표를 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추정치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2만 9994표를 얻었고 이재명 후보는 2만 3858표를 얻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겁니다. 52.36% 대 41.65%로. 그러나 조작치를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이긴 것으로 나온 겁니다. 51.65% 대 42.36% 3번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색 2만 9587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 관리위는 발표했고 윤석열은 2만 4265표로 받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부를 조작한 것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끝자리 숫자까지 나오는 겁니다. 11,458표를 너희들은 도덕질했다. 어디로부터? 서귀표 씨로부터. 무엇에서? 사전투표만. 그런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집어져 놓은 5,729표는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1번에 있는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칠해 있는 5만 7,288표가 여러분 바로 사전선거에 참가한 투표자의 총수입니다.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나머지 10%를 윤석열 후보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죠. 5만 7,288표의 10%는 5,728.8표입니다. 0.8은 반올림해가지고 5,729표를 대준 겁니다. 이렇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불일치 문제가 모든 중앙선거 관련해 선거 데이터에 다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작을 하기 위해가 여러분들 보정값, 보정수를 집어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플러스 7이 나오면 마이너스 7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회계할 때 숫자가 맞지 않으면 무슨 분실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숫자를 집어넣어 0,0,0,0 차변대변이 딱 일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전산 전문가들은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짓들 했구나. 반올림을 해가지고 조작을 했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의 상당수가 저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400억, 500억 정도의 1년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1년에 10억에 상당할 정도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부정선거를 주동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협조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죄를 이런 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막을 생각이냐 이야기죠. 이런 죄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런 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금수완박이 아니라 금수완박 할아버지법을 통과시키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짓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제주특별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기별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제주시에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훔친 겁니다. 이렇게 훔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하더라도 약 4만표 39,212표를 이렇게 훔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한 부정선거의 진실을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 문제를 지금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많이 그런 단톡방이라는 이런 데 공유를 해 주셔서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제주도 3구 대선입니다. 일찍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더 할 게 있기 때문에 또 다루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 광주광역시 3구 대선은 여러분 어떤가? 광주광역시는 5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2022년 또 3구 대선 전남 광주광역시 선거구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에 격차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여러분들 모두 다섯 개 광산구 북구 남구 서구 동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남 광주시는 광주광역시는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4.15 부정선거까지는 일단 전남 전북 광주 그리고 제주 지역은 지지도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구 대선에서는 어김없이 전남 전북 광주 제주까지 다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얻은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을 하고 당일 투표 얻은 득표율을 빼면 다섯 개의 모든 구에서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4% 플러스 5%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섯 개라는 것이 좀 작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크기가 작긴 하지만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표도 빼앗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보게 되면 그래프로서 관리자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이렇게 1200명 선에서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숫자를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묶었거든요. 이렇게 항상 하는 겁니다. 쫙 올라가다가 9시 20분 정도에 다시 증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네.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그 사람들은 뭐 자발 좀 하는 게 아니겠죠. 한번 보시죠.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쭉 올라가다가 그냥 그다음에 못 올라가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없게끔 딱 어느 시간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은 웬 여름 처음에는 쫙 이렇게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딱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1200명 선에서 묶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그냥 탄압을 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는 여러분 11만 7272표를 훔쳤습니다. 노란색에. 광주광역시의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이 58만 6357명입니다. 이게 7%가 58,635.7입니다. 0.7을 반올림해가지고 58,636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에 빼앗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서 11만 7272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 수치는 광주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58만 6357명, 이것의 10%를 조작을 한 겁니다. 58만 6357의 10%는 58,635.7입니다. 0.7을 반올림해가지고 6으로 처리한 겁니다. 58,636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주고 윤석열을 빼앗는 겁니다.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광주, 광역시에서 21.70%를 얻은 겁니다. 역대 보수 진영의 후보치고는 광주, 광역시에서 가장 표수를 많이 얻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데 10%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실제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가 11.6%입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모든 자료가 다 오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이 된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도표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도표인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 항상 표를 넣어줬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앞에께 항상 표가 더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푹 뛰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죠? 앞에 것을 빼버리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두 번째는 그대로인데 앞에께 푹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기 김학용님이 말씀하셨는데 공 박사님 허경영의 표도 전국주로 도덕질했을 것입니다. 이 허경영 씨 표도 다 도덕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확언할 게 없기는 힘들지만. 심상정 후보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전부가 마이너스 나오기 힘들거든요. 김진수님 잘 말씀하셨네요. 광주 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가 21% 나왔는데 조작으로 11%를 묶었군요.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어떻게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공병호 tv 다 모니터 나겠습니까? 공병호 tv 다 모니터 할 겁니다. 오늘은 저 양반이 어디까지 밝히나 오늘 어디까지 밝히나 검찰 수사 다음 시작되면 그냥 tv만 쭉 보고 그냥 수사하면 그냥 검색 끝낼 겁니다. 2년 동안 했으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했으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강조에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엄청 선전했습니다. 실제 득표율 추정치가 21.70%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광주 광역시 시민들 가운데서도 도저히 저렇게 저 친구들한테 맡겨놔서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조작을 해가지고 발표한 것은 선관위 발표가 11.89%가 나온 겁니다. 광주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강산구 다 20%입니다. 이것은 통계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거의 비싸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는 수천만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여기도 거의 비싸다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것도 조작한 것이 발표한 것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겠냐 이야기죠. 엄청 두렵죠. mj 팡님처럼 나라가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방송 3사 출구조사도 전부 걸고 넘어가서 불부이 발견되면 방송사도 내란지로 걸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공원회 발표한 자료 참조했지 않습니까? 사전특변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특표 관련 자료를 참조하고 그다음에 출구조사를 참가하고 두 개 더해가지고 발표했는데 0. 몇 프로까지 맞춘 거 아닙니까? QR코드를 사용하니까 사전특표 연계의 QR코드를 사용하니까 거의 개표 전에 사전특표 득표율을 다 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공병호TV를 실시간으로 지금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방송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선관위 관계자들은 다 알겠죠. 이런 짓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광주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대구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역시도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 대구광역시 대구의 관외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엄청나게 조작질한 거죠. 대구의 관외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적기 때문에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대한민국 투표 사전특표 없으면 그냥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안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있나 이야기죠. 대구는 모두 8개의 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모든 데서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다가 표를 대해주기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다 불러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앞에 관외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빼버렸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금수완박이 아니라 금수완박 할아버지를 추구하더라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을 가리는 거니. 하늘을 가리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기용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완전 국가전봉 내란제네. 내란제죠. 내란제입니다. 내란제를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다섯 번을 한 겁니다. 세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것이 바로 2021년도 4.7 보궐선거고 그다음에 2022년도 3.9 보궐선거입니다. 자연인 오케이님이 보수 아성인 대구도 사전투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수 아성인 대구도 뭡니까? 이렇게 사전투표로 다 승리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그다음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방송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쉴드를 친다고 하더군요. 방송 내용을 못 보게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끔 처음 참여한 사람에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런 짓에서 실시간 방송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광고 다 탄압하고 송출량 제한하고 그래서 우파 유튜브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보지 바라 이야기죠.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사기업은 절대 자력을 이렇게 안 할 거란 이야기죠.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다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다 제안했는지 벌벌 떠는 겁니다. 공병원 TV에 콘텐츠가 못 나가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대구 광역시는 13만 9798표를 훔쳤습니다. 13만 9798표. 14만 표를 훔친 거죠. 수는 대구 광역시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이 69만 8986명입니다. 여기에 10% 69898.6 0.6을 반올림해가지고 69899표를 이재명와 함께 쑤셔 넣은 겁니다. 윤석열이 함께 받은 것은 57만 5890 다표석 가운데 69899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짓을 한 겁니다. 밑에 여러분 3번에 있는 푸른색 숫자는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다 조작된 데이터 오염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작업 결과가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숫자로 여러분들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런 작업들을 30대 40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숫자나 이런 것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참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서 이렇게 즉시에 쓸 수 있게끔 한 개인적인 노력도 참 고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라를 구하는데 이런 분석을 하는 도구라든지 수단 방법 그런 것을 또 구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때 결정적으로 쓰시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4.15 부정선거라든지 그 밖의 5대 문재인 정권 안에서 공직선거의 진실을 갈리는데 아마 공병원 TV에서 내보는 콘텐츠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구에서 가장 부여하신 분들이 사는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수성구는 모두 2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호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쫙 수성 1과 수성 2 3 수성 4 이렇게 황금동 0 3에서 25니까 2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사전투표에서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대구 수성구의 여러분들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구 수성구만 하더라도 이번에 맨 끝에 2만 6,696표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의 근거는 대구 수성구민으로서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일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 13만 3,483명이었습니다. 13만 3,483의 10%는 만 3,348.3입니다. 03을 여러분 제외해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만 3,348 마이너스 만 3,348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2만 6,696표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만 하더라도 조작은 여러분들 아주 정교하게 했습니다. 모든 동 이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소선상 제외국민 제외국민 관외사전투표 그리고 소개로 해가지고 각 동의 관외사전투표 총계가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선거인수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바로 이 수치입니다. 선거인수 사전투표 선거인수 이 수치입니다. 각 동은 투표소로 또 나누어집니다. 범어 1동은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수인 선거인수 이 자료 여기 범어 여러분들 보시죠. 범어 1동 제3투표소에는 2050명입니다. 2050명의 10%를 바로 범어 3동 제1투표소에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투표소보다 참가한 사전투표 참가인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합을 구해가지고 수성구 합이 나오고 또 8개 합을 구해가지고 대구광역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컴퓨터는 순식간에 처리하겠죠.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밑에 레벨인 특정투표소에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0%를 가지고 그 특정투표소에 실제로 얻은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소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수성구 합이 나오고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합산해가지고 대구광역시 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시죠. 범어 1동의 제1투표소 제2투표 제3 다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작을 하고 나면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샘플로 대구광역시만 조사하더라도 이게 엉망진창이 나오는 겁니다. 대구광역시의 반올림 처리한 전산조작작작업을 전산작업이 조작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정한 숫자들이 수없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발견되는 겁니다. 중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1로 교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동구에서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를 교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발표가 되면 이걸 또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할지 모르고 교정을 하면 전체 표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바로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겁니다. 대구광역시의 전산조작이 위한 반올림 처리 결과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비원회 선거 데이터에 나타난 소위 전산조작의 흔적들입니다. 마이너스 1이 값이 나오면 윤석열의 플러스 1을 더해줘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함께 이러면서 서구에서 플러스 2가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1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동구에서 플러스 2 한 표를 더 반올림해서 이재명 후보가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통해서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가장 풀뿌리에서 투표소 차원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수성구가 나오고 대구광역시가 나오고 다섯 개의 이런 굴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통해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나오고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가 여러분 바로 이 표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입니다. 2020년도 대선에 전국시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서울특별시부터 17개 시와 광역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모두가 다 뭡니까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미친 결과입니다. 크기는 1%에서 11%가 나온 겁니다. 그래도 경상북도 가장 조작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1%가 나온 걸 보니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2% 이런 그래프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플러스고 모두가 마이너스는 이런 그래프 자체가 바로 조작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크기가 작지만 다 마이너스입니까 그래서 심상정과 누구죠 허경영 씨의 표도 훔쳤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우편투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편투표도 그런데 예외가 뭐죠 예 제주하고 전남 전북 광주입니다. 이건 추가적인 조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뭐죠 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전국 차원에서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탁 좌우대칭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자연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3천만 정도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후보와 똑같이 좌우대칭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최종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5구 대선에서 12% 조작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20% 조작 2020년 4.15 총선에서 25% 조작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0% 조작으로 추게됨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20% 조작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 좌우대칭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 좌우대칭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조작질을 했다는 증거인 거죠 이게 조작질을 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물감을 입힌 다음에 종이를 반 접었다가 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데칼코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작의 증거인 겁니다 조작의 증거 이런 데칼코만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국 지역만 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전국 시도 관외사전투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기 표시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보시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 이재명국 플러스 16.7% 마이너스 16.7%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연계에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 나쁜 사악한 놈들이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또 현지하게 뭡니까 이걸 줄이네요 보시죠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제 이렇게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뭐죠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유지했다가 이제 못 보게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단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 사람들이 공백고 TV를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못 보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플러스 16.7% 나오고 마이너스 16.7% 나오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올 수 있냐 사전투표 득표율을 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을 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차이가 나오냐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 데칼코만이 조작처럼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이번뿐만 아니고 또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도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낙연 15.61% 항교안 마이너스 15.61% 고민정 13.23% 오세훈 마이너스 13.23% 항우나 11.61% 이연근 마이너스 11.6%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죠 플러스 15.61 마이너스 15.61이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조작을 해야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야 조작을 해야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해야 데칼코만이처럼 아이들 물가매로 딱 펼쳤을 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플러스 16.7 마이너스 16.7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뭐죠 플러스 15.61 마이너스 15.61이 이렇게 나와 13.24 마이너스 13.2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4.15 부정선거 현장 증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주 핵심부만 그냥 뭐 뭐 부정선거 엄청한 겁니다 감사합니다